Q. 대이지드 화보 촬영 저는 지금 이제 데이지드 화보 촬영을 마쳤는데요. 일단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포토님 또 좋은 에디터님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는 오늘 촬영한 사진들의 결과물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에디터님과 이제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실리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좋은 경험한 것 같아. 감사한 하비였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됐구나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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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